뭐 혼자 합니다, 진짜. 아, 뚜렷하다. 멍했어요, 정말. 톱스타 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했던 개그맨 이상은입니다. catalan. 정말 바쁘고 막 제가 하고 싶어섰던 일들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그냥 못하고 그냥 그 이제 유튜브 플랫폼 거기에서 지금 이제 채널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좀 약간 그 뭐 다 똑같지만 개그맨들이 뭐 사람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또 어디 막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어디서 웃음을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게 유튜브였고 거기서 한번 찍게 됐습니다 뭐 혼자 합니다 진짜 집에서 혼자 그냥 한 컴 켜놓고 아 이게 웃기려나 아 이거 이렇게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머리 속에서 이제 영상을 계속 틀어 놓은 거죠 이런 구도 이렇게 어 웃기겠다 나는 이런 표정 해야지 이러면서 막 짬다 해 주에 한 세 번 정도 네 근데 이게 촬영하고 이제 끝났으면 나머지는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아니니까 예 제가 또 편집을 제가 또 하거든요 3일을 촬영 3일 정도는 편집 아 내가 왜 바쁜 줄 알겠네 이거 하나 하지만 왜 바쁜 줄 알겠네 와 그거에다가 또 회의까지 하니까 혼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공영 방송을 또 했었어 가지고 이게 장점인지 모르겠고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그 좀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선을 저는 항상 선을 지켜요 선 그 선 예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좀 좀 위험하지 않나 아 이거 좀 쎄 거 같은데 예 근데 솔직히 유튜브 같은 게 이제 이런 몰카 콘텐츠가 좀 어그로 있게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예 그거보다 더 세게는 못할 방정 더 약하게 하니까 뭐 조회사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걸 항상 중요시해요 그거를 예 아 이거 어 석된 말로 아 욕 안 먹겠다 욕 먹겠다 안 해야지 아 예 재미를 떠나서 일단은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재미를 이제 넣고 예 그 다음 제 끼를 넣고 제 능력을 넣고 어 음 그 구공탄 이라는 채널이 이제 후배자 친구 이제 그 kbs 30기 공책을 보면 신문규라는 친구랑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제 기수의 29기 중에 90년생이 저 혼자였고 30기 90년생 그 친구 혼자였어요 둘이 자연스럽게 친해졌더라고요 감독이 까인 코너를 우리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어때요 어 거기서 재미없으면 저희는 이제 끼가 없는 거고요 거기서 웃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아 문규 씨랑 맞짱 떴어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농담이고요 저희는 싸운 적이 없어요 예 그 친구가 마인드가 아직도 정답 선배라 부르거든요 예 제가 가서 아 말 놔라 말 놔라 이제 우리 같이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내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는 상은하 상은하지만 끝나면은 선배 어 오늘 수고했어요 이러면 혹시 어 문규가 수고했다 야 말 놔 이제 우리 친구잖아 아 그럼 제가 편할 때 말 놔도 되겠습니까 어 우리 편할 때 놔 어 1, 2주 걸리려나 2년동안 안 나와가지고 예 지금도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만들어놨어요 제 꼰대가 아니라 예 저는 착한데 걔가 이렇게 하위 밑에 있으니까 이제 싸우는 갈등이 안 나더라고요 예 원래 이만한 친구가 됐었으면은 갈등이 있겠죠 예 그때부터 야 이게 웃기잖아 이게 웃기잖아 이렇게 되는데 야 문규야 이게 웃기지 않니?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? 그래? 이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서로 그 하고 싶어 했던 거가 조금 달랐어요 아 후반쯤에 예 어 나는 문규야 나는 우리들의 케미를 계속 보여주는 콘텐츠를 갔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캐릭터를 넣어서 하는 건 어때요? 이 친구가 저도 해준 게 많았어요 되게 예 고마운 게 많으니까 어 그걸로 그거에 대한 보답? 예 보답이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어 나 선뜻 나 그냥 어 이거 해 너 그냥 너가 운영해라 없애인 그렇잖아 그래 그래도 싸운 게 있는데 이거 하고 내가 차라리 새로 만들겠다 어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서 그건 그 문제는 되게 쉽게 해결했습니다 차라리 뭐 다른 다 헤어질 때 막 그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데 저는 그게 제일 쉽게 해결했어요 그냥 엄마랑 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엄마를 좀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그 엄마와의 케미 해가지고 엄마도 같이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긴 해요 나만이게 아니라 어 이상은이다 어 이상은 엄마 그 방망이다 그분이다 어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상하게 예 부담스럽다 카메라 이런 게 부담스럽다 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아 싫다 싫다 그냥 너 혼자 해라 엄마가 뭐 찍어주던가 엄마가 도와주는 거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엄마 나오는 건 좀 그렇다 아 그러냐 나중에 내가 이게 좀 수익이 좀 잘 되면은 엄마한테 반을 주겠다 열심히 하겠다 확박히 좋아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공탄 때로 조금 잘 돌아가면 진짜 그 기억이 나가지고 막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아 요즘 너무 힘들었다 나 예 저가 무슨 뭐 퇴사하고 뭐 회사 짤리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막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우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집에 맨날 혼자 있고 그랬었는데 이거 구공탄 영상 보면서 너무 즐겁게 그 웃음이 웃음 되찾았어요 예 고마워요 다시 저 열심히 다시 회사 어디 이런 취지 이런 거 막 돌아다니려고요 그래서 항상 웃음 주세요 막 웃음을 키워주시는데 아 이건 모든 개그맨들이 다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걸 거예요 웃겨요 너무 웃겨요 얼굴만 봐도 웃겨요 이런 거 다 좋지만 그런 그런 뭔가 감동까지 들어가 버리면은 아 뿌듯하다 아 뿌듯하다 스무 살 때요 딱 스무 살 때 네 딱 스무 살 때 개그맨이었어요 개그 이제 하는 선배들 그 무대를 보고 어 매력있다 이거 이것도 엄청 매력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빠지게 됐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옛날에 스터디그룹이라는 거 했어요 연기 스터디그룹 해가지고 그 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연기학원 엄청 비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집안에 이제 돈이 이제 없으니까 아 어떻게 연기 배울 수 있는 게 없나 학원 말고 다른 거 없나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비싼데 연기학원 못 다니는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연습실이나 빌려서 서로 이제 봐주는 거예요 연기를 일어나서 그 연기하고 춤을 보면서 서로 서로 봐주면서 아 그런 게 스터디그룹 그렇게 해서 저는 연기를 배웠어요 예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말로는 되게 말 안 들었대요 엄청 예 엄청 막 예 엄청 말 안 들었대요 유치원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유치원 안 가고 무조건 가라고 해서 유치원 넣어놓으면은 엄마 가면은 나와서 딴 데 가서 예 막 놀이터가서 놀고 혼자 예 그랬다고 엄마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은 이제 형은 그 졸업장인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유치원 뭐 어디봐요 사진 이렇게 다 있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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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다 그 말 엄청났어 없어 이거 막 어? 그래가지고 네 넓다 개그 콘서트를 다 이렇게 무대를 보기만 했지 무대에서 이렇게 그 관객석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아무 생각 그냥 오 넓다 하고 바로 정신 차리고 어? 신인 개그맨들 올라와서 무대 인사하는 그게 무대 받는 첫 발디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너 멍했어요 정말로 멍하고 이제 엄마도 울고 엄마도 울고 계시고 저는 그냥 멍 말 그대로 내가 그럼 이제 연예인인건가? 티비 나오는 건가? 그리고 개그 콘서트 그 무대 내가 쓰는 건가? 그 생각이 계속 멍 아닌가 계속 이렇게 멍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가지고 받았는데 그게 이제 김원효 선배님이었고 아! 축하한데! 해가지고 그때 이제 딱 아 나 됐구나 하필 그 동문이셨어요 인덕택 방송 전에니까 또 선배 네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 왜냐면 기숙자가 또 나니까 네 그래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제 KMS에서 이제 붙은 친구가 인덕택 방송이니까 내 후배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그때 시간 났죠 힘들었죠 애 그리고 또 알바비 막 쓰면서 하다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거 좀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? 친구들 다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엄마 오늘 한 한 5만원 만에 가실 수 있냐? 엄덕택 아르바이트 거 있잖아? 아이고 다 탕진했다 혹시 5만원 정도만 어? 참 많았어 딱 보시면은 봤지만 마음은 뭔가 아 이 나이에 용돈을 받는 게 많나 내가 좀 아까 초라해버리고 막 아 너무 초라해버리고 막 그게 있었어요 좀 더 알리는 거 그거만 그거만 되면 다 될 거 같애 네 좀 더 알려주면은 내가 좀 더 자리 잡히고 뭐 네 인지도도 쌓이고 뭐 금전적인 것도 뭐 괜찮아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이렇게 다 맞으면 일단은 좀 저를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네 그거 좀 총력을 좀 네 통화할 거 같습니다 알리기 네 알리기 할 거 같습니다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어 일단 뭐 저를 많이 궁금해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냥 어 요런 사람이었다 라고 좀 넘어야겠다 그냥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웃고 싶을 땐 어디? 그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 어 지금까지 유명 개그맨 네 이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 마지막 힙합 이거 마 라이 이거 마 라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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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